지난 17,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드 ddp에서 열린 31주년 한터 뮤직 어워즈 2023이 개최되었는데요. 한터 뮤직 어워즈는 한 해 동안 한터 음악 차트와 글로벌 투표를 바탕으로 활약한 가수에게 상을 주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둘째 날 시상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팬들 몸싸움과 현장의 안전 문제 등이 불거졌고 온라인상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똥 테러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엔시티 드림, 에스파, 제로 베이스원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 안 입석 팬들의 안전 문제가 빚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가수들과 가까운 입석에 있던 팬들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압사 위험이 생겼는데 주최 측은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걸로 알려졌고 참석한 아티스트들이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로 베이스원 김지웅의 영상통화 팬사인회에서 엑스발 욕설 논란 해명의 여파가 이어진 게 문제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일부 팬이 제로 베이스원 무대 직후 관객석에서 김지웅 탈퇴라며 시위하는 관객이 등장, 김지웅의 팬들과 몸싸움 등 마찰이 있었다는 후기도 나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터넷 상에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후기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탠딩석에서 일부 관객이 대변을 봐 주변 관객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자리한 아이돌 가수들 역시 피해를 호소했다는 게 내용입니다. 이에 팬들은 똥 테러 끔찍했다, 아이돌들 표정 보면 알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공연장에 있던 팬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엑스를 통해 진짜 미친 거 아님 애들아. 나가려고 하니까 똥 싼 사람은 튀고 바닥에 똥이 존나 묻어있음. 내 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똥이 묻어있었고 가방 버려야겠다 라고 말하며 똥 때문에 우울해서 탈 케이팝 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진에 보이는 공연장 내부의 오른쪽 가수석 구역이 제대로 안 나뉘어 있어 가수석으로 사람이 많이 몰렸고 해당 인파로 인해 사람들이 끼어서 화장실 가려던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바람에 태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후 엑스에는 해당 공연장에서 바지의 변을 본 본인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트위터를 보며 저 때문에 많은 분이 힘듦을 겪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께 불편함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을 되새기며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오세 저의 변이 묻으신 분들은 쪽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세탁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의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